투데이 증시 세븐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스페셜 클래스 오늘은 이상로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송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장의 빨간 맛 주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우리 이상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매매 상당히 또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1등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희가 테마 쪽으로 좀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다 근데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전략까지 세워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어느 쪽으로 좀 가져야 될지 빨간 맛 주식 오늘의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핵심적인 트렌드를 잡아서 미리 선점하는 매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급등을 나타내는 종목이 흥구소규 올해 또 이 방송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기업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대성에너지 또 상한가를 또 가면서 한 주 동안 또 50% 가까이 또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대용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군 중에 한 개가 또 배당주들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배당 관련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또 배당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고 오늘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큰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약간 요즘 날씨가 으슬으슬합니다 여기서 더 추워지면 배당주가 더 많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그럼 마지막 배당주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눈을 크게 뜨시고 대용주 매매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보시고 우리가 개별주 매매하시는 분들도 꼭 집중해서 이 시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들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본다면 우선 이제 유가와 천연가스가 꾸준하게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3주 전부터 계속 준비를 했던 내용들이었고 이번 주도 또다시 한 번 더 이런 에너지주들이 또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언제까지 그러면 이런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들이 상승을 할까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11월까지는 이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11월까지는 우리가 지금도 보면 추운 겨울이 올 것 같으니까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천연가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유럽 천연가스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유럽에서 거래되는 것이 TTF 가스와 그리고 영국 가스라고 합니다 이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약 30% 가까이가 지금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유가도 쉽게 꺼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에 대한 정책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에너지 관련된 가격에 대한 상승이 체감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를 갔던 기업이 중앙에너비스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방송을 유튜브에서도 한번 보시면 제가 똑같이 이 그림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유 수입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이제 대성에너지가 급등이 났다 그죠 오늘 중앙에너비스가 다시 한 번 더 급등 나오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또 극동유아가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흥구석유도 단기간에 100% 이상 또 움직였습니다 이런 원유가스 관련된 기업들이 원유 수입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씩 다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걸 이제 사려고 하면 조금 부담된다 그죠 그래서 이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따라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이미 수익을 좀 챙겼을 거라고 보고 보유하고 있는 관점은 좀 더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LNG 이쪽은 아직까지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LNG 관련된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SK가스 이런 것들 상당히 무거운 종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고가를 갖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대성산업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대성에너지보다는 조금 매출비종이 이쪽에 포함된 것이 좀 낮기 때문에 크게 안 움직였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업들은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11월까지 보시면 또 좋은 결과를 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GS나 SO1 이런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배당과 또 연결됩니다 오늘 이제 GS가 4만 원대를 좀 넘어가는 모습들인데 여기서 더 늦어지면 이제 배당 수익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거를 이제 꼭 명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봐야 되는 내용이 3분기 이제 실적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여기에 따른 실적주들은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실적주를 보려면 현재는 이제 환율 효과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됩니다 환율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수출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겠죠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의류주가 좀 이슈가 됐습니다 의류주 안에서도 영업 무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한세 실업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의 공통점은 이제 OEM, 글로벌 OEM에 대한 부분을 의류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말 그대로 이제 매출 비중 안에서도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것 우리가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 쪽 섹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의류기기입니다 의류기기 의류기기도 최근에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환율 효과 또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자동차가 될 수 있죠 자동차 업종들이 또 수출에 대해서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주들 그리고 최근에 또 좋은 모습 보면 전력설비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꼭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시장을 좀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이런 게 잘 안 움직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그쪽의 안전자산이 좀 더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주를 다시 한 번 더 꺼내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삼성카드였어요 삼성카드가 우리가 이제 2만 9천 원대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3만 1천 원대까지 올라왔고 이때 2만 9천 원대가 이제 배당 수익률이 약 8.5% 정도 나오는 자리였고 아직도 이제 배당 수익을 좀 노릴 수 있는 기업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행주들이 배당이 좀 좋습니다 기업은행이 현재 1만 2천 원 밴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 890원인가 했거든요 그러면 배당금을 주당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당 수익을 따지면 약 8%, 7% 가까이 나옵니다 우리 금융지주도 약 5에서 6% 정도 배당 수익이 나오는 기업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메가스터디 이런 것들도 배당 수익이 좀 넣을 수 있는 그리고 금융사들이 많습니다 금융사 그리고 이제 증권사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배당 수익을 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주주 지분이 높은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주주 지분이 높은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번외적으로 이제 효성 같은 기업들도 보면 우리가 이제 배당 수익을 많이 주는데 보면 대주주 지분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거고 배당 수익을 노리려면 우리가 장기 포트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흑자가 반드시 나는 기업 이게 또 중요합니다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을 또 찾아야겠죠 현재가 대비해서 배당금이 작년이나 또는 재작년 배당금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보시면서 아 여기서 사면 적어도 한 7% 먹고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기업들을 좀 선택을 하는 그런 요령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강대강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방산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방산주 이야기까지 좀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방산주 관련된 움직임 그리고 배당주 관련돼서 그리고 에너지 관련돼서도 좀 더 자세한 전략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방산주 여러분들 이 방산주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또 좀 더 심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만 보면 너무 많은 내용이다 그러나 그걸 좀 더 함축시키고 좀 더 전문적으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제 얼굴이 떠 있을 겁니다 제 얼굴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또 저하고 함께 나머지 공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공부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좀 더 똑똑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전략과 종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